가평축협은 1월 26일 오전 음악역 1939역에서 개의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기 전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 1부 행사에서 조기용 조합장은 우수조합원과 직원 그리고 대회의 행력기관과 중앙회 등에서 표창과 공로표를 각각 수여하고 축하를 나누었습니다. 제2부 행사에서는 전종학 직위종 감사의 내부감사와 발음회계법인의 외부감사결과를 보고받고 결산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또한 비상임이사 선거투표를 실시한 결과 서랑면 이성우 조종면 권봉근 상면 여장현 후보는 단독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되고 가평읍 장동남 북면 현정우 청평면 김범찬 후보가 투표결과 당선되어 당선소감을 발표하며 축하를 받았습니다. 가평풍산 영역은 내 외부에서 신뢰를 받아야 하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몸소 실천해서 우리 조합원분들의 자산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변함없이 가평풍산 영역을 사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랑면에 이사로 선임이 된 이성우입니다. 우리 조합장님을 위주로 하여 조합발전에 노력하도록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평면의 김범찬입니다. 임지원들과 협력하여 가평측협의 우량복지측협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면의 여장향국입니다. 가평측협의 조합원들의 단합과 가평측협의 권전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민의 권본권입니다. 이사로서 앞으로 더욱 우리 조합원님과 여기 계신 대회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대 장동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협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협현정입니다. 저는 명품, 인류, 가평, 축산,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시 한번 내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